잠시와 2ар 무슨 숫자를 나와? 90, 80 어 맛있어 맛있어 얍짠 얍짠 탕벽통부 아니야? 찰리 거기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그거 따라가면 보물탕고 나온대 안뇽세요 여러분 나랑 찰리랑 친구들이 탐승이하러 왔는데 찰리 오늘 뭘 제일 찾고싶어? 상평통보를 찾고싶지 근데 찰리가 벌써 동전을 한개 발견되어 찰리 그거 뭔지 알아? 몰라 그거는 1번 동전 1번 동전 보인다 1번 동전인데 10센이야 그거 찰리 첫? 1번 동전 굿잡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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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리의 첫 상평통보를 보여줘 보여줘 상태 진짜 예쁘다 훈자네 훈자 이건 옛날 조산시대 군인훈련소 만든 동전이야 진짜? 1828년짜리야 축하해 찰리 여기 나오는데 심프렉스로 20짜리로 나왔어요 여기 와 예 와 오마이갓 이거는 호주 주조소에요 이거는 1700년도의 동전입니다 예스 15 15 17 와 조선시대 반지 와 여러분 조선시대 반지 여기 진로왕 아시죠? 진로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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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게 찰리 이게 진로왕 조선시대 반지 숫자 반지야? 아니 어떻게 나왔어? 무슨 숫자로 나와? 응 이제는 나오네 조금 봐봐 봐봐 깊어 한 거의 15신트야 깊게 봐봐 푹 해봐 오 나이스 오 뭐야 찰리 역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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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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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장해야죠 상평통보 아니야? 상평통보 보여주마 우와 상평통보 상평통보 우와 상평통보 큰데 우와 와 잘이 상태가 진짜 좋네 어 진짜 다른데 총육청 그게 무슨 뜻이야? 응 군대 옛날 군대 중에 하나 오 오 상평통보야? 어 상평통보야 어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Ah Oh 100 Newton 아 어 나왔다 나왔다 let me 아 50원 이래 50원 그런 분들은 Caroline 도대체 Bir 무 albums 모르겠어 소리가 조금 철소리인데 이거? 못 못 못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철소리라고 했지 내가 조선시대 뭐신데요? 아니 고려시대? 노노노 고려 냄새 난다 진짜 고려 냄새 17, 18, 19 나오면 99% 쓰레기에요 근데 엽전들 중에 그런 막 특별한 그 훈짜? 훈짜가 똑같은 숫자로 나와요 가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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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 대박 좋아요 여기 대박 호짜네 나이스 여기 똥 바로 옆에 80짜리? 이건 소주캡이겠지 소주캡이지 솔직히 말해봐 소주지 소주지 어디야? 우와 단추야 단추 우와 혹시 은단추 아니겠니? 색깔을 보니까 오 나중에 이거 닦아 봐야 되겠다 오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여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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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동전 엄청 많이 그 einzige 이게 삼촌..삼촌 자는거에요? 우와 대박 이야 이거 봐봐 여기 당 이전이 이거랑 똑같아 1909년 반전 잘 이게 우리 첫번째 반전이잖아 저번에 고객끼리에서 일전 찾았는데 반전이 처음이야 완전 첫번째 반전 이거랑 똑같아 내 덕고는 힘이 좋아 빰빠빰 내 덕고는 힘이 좋아 빰빠빰 오! 오이! 오이!